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그거를 제가 대통령 직원에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런 민생보고회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불참하시고 하는 걸 보고야 되면 그리고 또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평 변호사의 글을 보게 되면 대통령하고 인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공개를 하셨네요. 신평 변호사가 아마 주변에 한동훈 씨와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려서 한동훈 씨를 질책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일종의 변호문을 쓰셨네요. 출시하려고 했으면 문정권 때 한자리 차지했을 건데 내가 출시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이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시면 제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에 아니 어쩌면 정치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신평 변호사가 여러분들 공개된 글에 올릴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많이 힘들어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일부러 그분과 연락을 일제히 끊었으나 지난 대선 기간에 그분과 제가 맺은 아름다운 인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를 세워서 항상 검찰하고 본인이 싸운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검사 출신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정말 역설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신이 성실을 다해서 배반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힘듭니까 윤 대통령께서 왜 힘드십니까 윤 대통령은 무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여러분들 262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를 내서 당선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24만 70표인가 그렇게 이겨셨지만 240만 표의 사전투표 덕표수의 여러분들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사의 격차는 262만 표 정도 격차가 난 겁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런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지금 대통령이 왜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어려우신 이유를 사람마다 다르게 여러분들 정리하겠지만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60% 이상 정도가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름들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이 나가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십니까 방송까지 나오는 선거 부정을 다 보고도 입 다물고 귀막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화문까지 뛰쳐나가 굴기하며 뽑아놓은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비리를 은불에 다스리라 뽑은 것이지 강아지 법이나 통과식이라고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실 한동훈 위원장님 한 번만 공박사인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는 지지를 호소하기 이전에 공정한 투표를 시행 안으면 직무용의 행위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애국자 누구의 피를 토하는 진심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코멘트 대통령이라 할 수 없고 과연 상식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폭포수처럼 여러분들 쏟아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힘드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우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이유에 저는 반년 톱 되는 이유를 뭐로 보는 거 하니까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사전투표 조작이 약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정상적인 투표에 가까운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를 만지는 사람들이 대통령 눈치를 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하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라의 근본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에서도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 사실은 10월 11일 날 새벽에 다 여러분들 까발겨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완전히 침묵했고 보통 선거보다도 늦게 3, 4일 지나서 여러분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생뚱맞은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핵심위원회라고 이렇게 장구치고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고난과 공경은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그 후가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실을 여러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외면 그 이후에 인요한의 혁신위원회 가동 김기현과의 이런 불화 김기현 낙마 한동훈 여러분들 비대위원장 한동훈과의 갈등 앞으로 공천 갈등 모든 게 연장선상에서는 바로 사실과 진실을 외면했던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여러분들 통탄할 일인 겁니다. 오늘 사내 아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난은 자초한 겁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총선 대패를 피하고 또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고 조금 쉬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공병호 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킹덤북스에서 나왔고 신학과 역사학을 전공하신 김동주 박사께서 이런 써신 책입니다.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세계역사 전모를 다룬 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완성됐던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전체 5권 부정선거를 회복한 시리즈를 여러분 많이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